다른 사람들이 다들 오늘 나온 XBOXX와 S 가격과 출시를 전할 때 플레이스테이션5 소식을 전하는 저는 체크체크체크 게이입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솔 시장에서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XBOX 신형 X 환화로 59만 8천원과 S 39만 8천원 그리고 11월 10일날 출시 프리오더는 9월 22일부터 받는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플레이스테이션5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소니의 차세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5의 출시를 앞두고 특별한 초화 커스텀 버전의 출시가 예고되었습니다. 영국의 럭셔리 커스텀 전문 브랜드 Truly Exquisite 웹사이트를 통해서 홀리데이 시즌 출시될 PS5를 금으로 휘감은 초화 커스텀 버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ruly Exquisite의 골드 PS5는 24K 황금과 18K 로즈골드 그리고 플래티넘으로 마감되어 순정판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갖췄습니다. 오이 금바...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 화이트 패널이 골드로 교체된 PS5 본체와 듀얼 센스 컨트롤러 그리고 럭셔리한 골드 앤 블랙으로 마감된 헤드셋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Truly Exquisite의 커스텀 PS5의 예약 주문은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18시간 뒤에 시작할 예정이니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아마 주문할 수 있을 겁니다. 커스텀의 가격은 24K 골드 디지털 PS5는 7999 유로 18K 로즈골드 디지털 PS5는 8099 유로 플래티넘 디지털 PS5는 8199 유로 24K 골드 디스크 PS5는 8099 유로 18K 로즈골드 디스크 PS5는 8199 유로 플래티넘 디스크 PS5는 8299 유로 PS5 컨트롤러는 649 유로 PS5 헤드셋은 399 유로입니다. 아따 비싼 것. 역시 금이 비싼긴 비싼 갑이요. 아무튼 여기 주의할 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각 모델 마감별로 250개 한정 판매합니다. 그리고 각 가격에는 PS5 콘솔 1대, 듀얼 센스 컨트롤러 2개, 3D 플러스 헤드셋 1개가 포함됩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5는 전세계 무료배송 및 보험과 함께 그리고 고급 목재 디스플레이 상자에 제공됩니다. 오! 전세계 무료배송! 보험! 고급 나무 상자! 나는 왜 플스도 플스지만 저 고급 나무 상자가 가지고 싶은 걸까? 관심 있으신 분은 투를리 엑세큐잇의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부럽습니다. 저는 게임뉴스를 전하는 체카기였습니다.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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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빠이!